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즐거운 쇼핑 생활입니다.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짧은 영상으로 쿠팡랭킹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보시면 구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매하시는데 고민이라도 우위부터 제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가격 기준은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했습니다. 구매건수 구매평도 보시고 구매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